하지만 로미아, 지금 이 순간, 그리운 것들이 너무 많아. 안규와 태수,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.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져. 로미아, 보고 싶어. 하지만 너에게 갈 수가 없어. 내 멋대로 그려보던 별들이 이젠 어색해. 살아남은 자들의 미소들 내일이면 더해진 고통 껍데기만 중요한 사람들 이제 변해가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데 밝혀진 미래와 그 속에서 묻혀져가 내 정신을 많이 담았네 많이 담았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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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데기만 남은 나에게 다시 태어나는 나를 만나고 저 하늘을 쳐다봐 어린 날의 그